1528이요. 조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1,3일 때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라고 했다. y는 ax plus b, y는 ebx minus a 교점의 좌표가 1,3이야? 그럼 교점이라는 것은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잖아. 둘 다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예요. 1,3을 넣으시면요. minus 3은 a plus b, minus 3은 2b minus 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군요. 그러면 얜 연립해서 a,b를 걸 수 있지 않을까? 이 두 개는? 네. 그냥 그래서 보기 좋겠지. minus a plus 2b는 minus 3. 이렇게 되니까 그냥 더해도 되겠네요. 더하면 minus 6은 3b, b는 minus 2. b가 minus 2 집어넣으면 a는 minus 1. 그래서 직선 y는 ax minus b니까요. minus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. x절편은 어떻게 해?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? 그래서 x절편은 2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거짓편은 어떻게 해야할지? 그리고 tort Mmmm書는 어떻게 해야합니까?